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내레이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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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도 로블록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 안에 하는게 뭐예요 채팅창 알아요 몰랐어요 솔직히 오케이 됐어 출채 감사합니다 저런 고 박수고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출채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블록질 할 겁니다 일단은 가볍게 데스런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드워즈 이건 어려웠어 뭘 할까 들어와신 들어오시 아 생존하시 계신분이 그랬구나 잼민을 못 깨는 타워 많이 있네 이것저것 일단은 가볍게 한번 해볼 수 있는거 없나 아 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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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구 렌다 잘못 눌러서 들어왔노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뭘 잘못 눌러요 마하 크음 소리가 안들리나? 게임소리가 패언님 고아 안녕하세요 샤키나미님 고아 안녕하세요 샤키나미님 어 패언님 오셨다 여기서 뭐하시죠 아니 뭐 여러분들하고 음성체 타면서 방송하려고 하는거죠 아 이제 디코디코드 들어왔습니다 텔레포트 뉘온진노 히토 이맛스까 와따시 칸꼬쿠진데이 어 금강산천님 고아 안녕하세요 샤키나미님 샤키나미님 샤키나 뺏어서 올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골스나미가 1등하는 모습을 지켜보시죠 공포트 eux 우리 antib existem 네네 추천냄 반찬 음 ically 금드냐 왜 마우스가 안드냐? 선택이 안되네 네에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아 또 감기 죽겠습니다 지금 경비어원 오오오오오오 난 На 경배외 경비어인이 아니야 일주일에 로블만 두번이라니 왜요 더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고스나리가 일등하는 모습 잘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지켜보라고 제가 혼자 스타트한 겁니다 아 이미 시작했구나 맞아요 다음파넬에 같이 하고 이번파넬에 고스나리 플레이 하시는걸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딱 아 한여름에 감기라니 젠장 네 한여름에 감기 걸리면은 맞아요 이불 덮고 자면 막상 추움을 막상 감기 걸릴 감기 날라고 이불 덮고 자면 또 더워가지고 또 이불 막 치워가지고 하는데 또 덥고 그걸 반복하잖아요 자 자 죽어라 죽어 어허 죽는 분들이 많겠구만 자라 저거 자라져 않 죽져 저 주인공인데 죽겠어요 이게 하지만 조용해요 조용히 해요 안죽는거면 안죽는겁니다 이야 선이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기적적 기적도 아니고 이거는 뭐 골슨자네 피지컬이었는데 아 선을 아니죠 선을 넘긴 했죠 그 선이 아니고 아 뭐 그렇긴 하네 다른 의미는 선을 넘긴 했네요 네 선을 넘긴 했잖아요 아 저 콧물 엄청 나오고 지금 아우 정신을 못차리겠네 빨리 뭐가 나와요 끝 아 첫번째 파트 너무 쉽잖아 아 너무 쉽잖아 진짜는 두번째 파트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첫번째는 사실상 쉽죠 아 얘네들 수습 안해서 그렇구나 얘네들 수습 안하면 게임 진행 안돼요? 아 된다 네 원래 AI가 하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직접 택을 하고 나서 아아 다음판에 같이 해요 햄피치님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약간 맛이 같지만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저는 처음 와봐 저는 전에 처음 와봐 저는 전에 처음 와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하하하하하하 아 제발 쉬운거 걸려라 쉬운거 쉬운거 진짜 근데 저 이거 클립만 해도 되잖아요 에? 저 그냥 저 그 줄 딱 마우스 딱 눌러가서 하는거 말고 그냥 클릭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가요? 몰라요 그러면 아까 전에 클릭도 안되가지고 실례지만 영어로 얘기해도 될까요? 영어로 얘기하세요 영어로 얘기하세요 영어로 얘기하세요 영어로 얘기해보세요 한번 알겠습니다 개인 Abu 양우 그렇지 저기 어려운거고 와우 산 저건 그나마 쉬운거고 별표만 아니면 돼 그러 gangster 5각형보다 더 어려운게 아닐까요? 이 게임에 쿠키 만들고, 쿠키 만들기 전에 쿠키 만들기 위해 쿠키를 만들기 위해 못끝할 수 없는 쿠키를 만들기 위해 쿠키를 만들기 위해 오는 쿠키가 부족할 수 없네요. 쿠키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쿠키를 사용하시고? 쿠키를 깨지 않고, 비심멋게 만들기 위해 구입을 만들기 위해 쿠키를 만들고 있음. 오케이 알았어. 쿠키를 깨지 않고, 비심멋게 만들기 위해 쿠키를 깨지 않고, 지시 opps 위험했어 아 저 한 다섯번 끼지면 죽던데 아우, 마우스 야, 위험해요 왜... 왜... 뭐, 기본이죠 기본이죠 이 정도 기본으로 알지면 종합게임 스트리밍은 못하지 일단은 사람이 그전에 죽는거는 예견된거 같네요 원래 죽자니 로블록스는 안 끝나나 우산 우산이 제일 힘들어 나는 아 그렇죠 버린건 아니에요 절대 아 뭐 유기같은거는 아니죠 아이엠 배드 앳 네개국어 아이엠 배드 앳 투 랭기지 음 푸어 랭기지 그치 푸어 랭기지 이건 뭐지 안녕 내가 신세카이노 카미다 자 자 안읽힙니다 안읽힙니다 나리스입니 나리스 제트니구 안녕하세요 아 푸월이 그 빈약할때 그 푸월도 있네 푸어 잉글리시 영어를 못한다고요 그런 뜻입니다 아 빈약하니 그 영어를 잘 못한다 네 영어를 진짜 못한다 푸어 잉글리시 고라니라니 고라니라니요 그거는 뭐 얘 시참이죠 이번 판만 제가 혼자 하고 있고 다음 판부터 같이 시참할 겁니다 고라니요 닉 모임 고스나리 어 지겠는데 지금 아니 지금 지금 저기 팀도 저기 팀이랑 여기 우리 지금 지금 나리님 팀은 팀이 잘 안맞는데요 어 그쵸 자 이거는 고스나리가 못하기보다는 팀웍이 안좋았기 때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팀빨이죠 팀빨 그쵸 맞아요 자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거 박 만들 수 있나 아니요 박 만들 수 없죠 근데 박은 못 만들어도 최대 100명이라서 아 그렇구나 그래도 어느 그 따라가면 돼 아 따라가면 되는구나 참 고스나리를 따라오라 그냥 따라오기만 하거나 그냥 팔로우 하면은 따라올 수 있겠네 네 따라오세요 고스나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인 버튼 조인 조인 얼른 들어와요 가세요 아 어딨어 아 여깄다 자 방승 타셨습니다 여러분 고스나리 아시는 분 고스나리 아시는 분은 저한테 오십쇼 컵이 좋아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알겠습니다 324번 게임 전에 탈락 예정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신데요 투비눔님은 누구세요 퍼블나리라냐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곧씨나리가 지금까지 활약을 얼마나 했는데 학원에서 쉬는 시간 어서오세요 시청자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죽는 사람 아니죠 어 누굴까 일단 곧씨나리는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죽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멤버래 그인가 시청자 중에서 누군지는 몰라도 왠지 왠지 찍는다면 다들 나리님 찍을 것 같은데 아 지우 아 지우 딘데 다시 아임 아 어려워 아 이거 아니었다 뭔 소리 하시는 건데요 1등이 꼴등되는 마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마술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B팁 방송일쑤 저기 그 첫방송 첫방송 아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다른 몇 몇 분 들어오셨어요 몇 분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몇 분 들어오시거나 말거나 곧씨나리는 일단 저 한명 오오 침츠돼있는 사람 텐데요 곧씨바보 누구예요 저분 저분 누구예요 이 이 비 누구예요 저거 닉만해줘요 곧씨나리 한국어로 한국어로 치니까 나리고스 나리고스 이거 봐봐 나리고스 보이죠 나리고스 나리 이거예요 이거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우 하시 청군고스나 이 금이내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세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눈치 어디 가셨어요 눈치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죠 실리가 실리가 무슨 뜻이야 아 실리가 그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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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거나 그 아 안녕하세요 애기가 노블록스를 해서 배우려고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저도 배우고 있는 중인데 가볍게 이거 한번 하시죠 오징어 게임 하다 오면 재밌습니다 맞아요 딱 두시간 반 이 딱 적당 합니다 약간 뭐 하루에 아니면 뭐 하루 하루 하루에 시간 한다 치면 한 12시간 정도 샤 좋아요 진행은 제가 하고 있구요 여기 디코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말하시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혹시 디코로 들어와서 같이 말씀하시고 하신 분은 디코로 들어와서 같이 게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내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당황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내리의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구요 고스내리 감기 걸렸어요 고스내리의 목소리를 두 번 들어야 된다 엄청 좋은 혜택을 드리고 계시군요 페어님 고스내리의 목소리를 두 번이나 들어야 되다니 아 디콘 하면 내 살기가 옆에서 떠들어요 아 그렇군요 가자 나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나? 다행이다 찾았다 야 오징어 게임 아시죠 이거부터 같이 시작하시죠 고스내리 친구 추가하시고 아 아 바늘 속도 무엇? 아 바늘 속도 무엇? 아 에이 달리기를 안 썼네 아이씨 아 아 아 오 큰일날 뻔 와 저 죽을 뻔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어 나이님 저 이거 고수입니다 즉 고수 앞에서 고수라고 얘기하시는 것만큼 별이 적은 이는 없을 겁니다 고수요? 고수는 애기가 문화꽃이 해봤대요 아 진짜요? 재밌어요 이거 여기 앞에 쟤 안 움직이는데 아 움직긴 하는구나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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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스에서 광명 찾자 빵야 esas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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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시간내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원래 첫판을 뒤토리라서 금방 깨줘야죠 이거는 저는 저번 방송도 한번 시작하고 재밌어가지고 지금 두번째입니다 고하 안녕하세요 대찌님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저는 어 예 네 곧 시나리 복지를 두번이나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시다니 이제 트위치 끄면은 한 두번은 못듣다니까요 좋습니다 야 다왔는데 죽는건가 다와서 죽으면은 뭐 인생의 제일 인생한건데 깜짝 놀랐다 빵 기간 멈췄다 한말은 많은데 안하겠습니다 왜요 한말이요 아 루스 이 나가 뭐야 이거 cute my friend is going good morning my friend 뭔 소리야 저거 귀여운 내 친구는 오늘 브라이집 잘 모릉 좋은 아침 이슬 그 고잉이 같이 나올수있나 비 아 비동차니까 되겠구나 아 왜요 왜 지옥이래요 이건 찢기인데 이건 그냥 찢기 하면은 병발 뭐야 고스마보가 있잖아 이 사람 누구에요 아주 아이디가 불신한데 아이디가 아주 바람직하군요 고스마보 피해야해 왜요 제일 쉬운거 나온다니까요 고스마리 하게 되면은 비빅 구라입니다 비빅이라뇨 비빅 진실입니다 고스마보 안 듣고 고스마보 안 듣고 이제 나락갑니다 이거 이거 가드가 측정해줄께요 가드가 고스나리님은 정답이 아닙니다 야 봐봐 우찬 어우 저거 쉬운거 났다 설마 우찬 아니겠지 설마? 잠깐만 그렇지 다행이다 와 됐다 봐봐요 고스나리 말 듣기 잘했잖아 고스나리 망해라 뭘 망해요 고스나리 망해라 아 여러분들 고 팬심을 이렇게 표현하시네 곰빨만 입고 죽는게 아닐까요? 저런 아싸 오오오 잠깐잠깐잠깐 처음부터 좀 조심조심하.. 조심스럽게 하자 어어어 잠깐잠깐잠깐 진짜 중요하..잠깐잠깐잠깐잠깐 어 진정해 진정해 그렇게 쉬운거를 바로 죽으실 운명이신가 보드요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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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박스보 변나들이 푹 아 집중력 뭐 됐다 망해라 아 여러분들 아 참 고스나리를 몰라보시고 아 노잼 노잼 야오 좋아 이게 안죽네 당연하죠 그걸 죽었어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소방관 게임은 또 뭐예요? 지금 봤네 지금 봤네 소방관 게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해 온 고스나리의 크림이대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깐 유튜브 구독하며 시눌로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감기 걸려가지고 혹시 상태가 조금 이상한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즈이세요? 도어즈 또 뭐야? 공포게임이요 고스나리를 따르라 힐링게임입니다 아 진짜요? 이것도 충분히 힐링되고 있어요 막 게임할때마다 고스나리 망해라 고스나리 죽어라 막 이라 해가지고 힐링이 엄청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승인지 저승인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했으니까 참고 깡네요 어 나가 나가 고바스티보를 따르기엔 큰? 뭐라구요? 이번에 줄달리기 이겨주겠어 망해라 줄달리기 이겨주는게 아니라 그냥 침.. 침원 때문에 그냥 발려지는게 아닐까요? 네요 네요 수업 끝나고 질문 하나만 할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문은 아 질문 아니 그 수업 잘 받고 오세요 음 음 또 1등 준비가 되어있구만 저 G,B,S,B가 왠지 고바스티브처럼 보이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USB가 뭐 오 원 소리하시는 거예요 오 팀원 협동 같은것도 모르고 와 90 90을 줬는데도 된다고? 끌린다고? 끌린다고? 이겼다? 봤죠? 이게 바로 피지컬입니다 여러분 피지컬이요? 피지컬이예요 고아고아 김큐트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피지컬이죠 여러분 아참 제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이 피지컬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진빨이에요 아 골슨단의 개인 피지컬 대박입니다 역시 주인공이 1등 하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1등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쓸데없는 것만 1등하고 죽을게 아닐까요? 그럴리가요 나도 했거든요 저도 저도 했어요 이제 다음 저는 진빨이 안좋았습니다 가자 이거 사람들이 칠 때 고스네리 치고 들어오는게 아니라 고박스모 치고 들어오는거 아니야? 고박스모 치면 못 들어옵니다 제방쇼 아무래도 로블록스 검색하다가 알고리즘으로 들어온거 같은데 아 진짜요? 아닌가? 처음보는 얘긴데 고스네리가 이제 알고리즘 탈만큼 유명해지긴 했지 로블록스를 하는 사람이 원하고 싶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진짜 확규리 하려고 했는데 자꾸 목이 가가지고 확규리를 못하겠다 저런 그냥 같이 시참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같이 뭐 하라고 할 수 있다 아니 고스네리 치기 내가 제일 어 힘들어했던 고스네리 치기잖아 클래식이지 클래식이요? 이제 뭐 고스네리 치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게 바로 1인치 시점입니다 1인치 그리고 이게 3인칭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띠딕 이건 몇인칭일까요? 어 뭐야 어 뭐야 아마 1인칭하고 3인칭 뒤 3인칭 어 이게 걸렸어 쳐봐 어허 좋아 어 어 B는 좋았지만 어 잠깐만 이거 되게 힘드네 어 어 하나 먼저 싸가지고 죽었어요 뭔소리야 아니 굿을 최대한 많이 나가게 해서 먹는게 제거 아니에요? 리밍트님 거 아니야 하세요? 이해가 안되는구만 아 그렇죠 게임 시스템이 이상한거야 골스날이가 이상한게 아니야 게임 시스템 이상한 게임 시스템이 선량한 골스날이를 죽이고 말았어 이런 이런 갓게임 그 대신에 그 대신에 라닌님이 탓 해가지고 보아스버가 나오는게 아닐까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모시길 죽였다 뭐야 왜 자꾸 저를 죽이는데 희열을 느끼시죠? 왠지 저 프리티님은 왠지 대찌님 같은데 제 습관인가? 뭐요 저는 원신하고 있습니다 아 원신하고 있어요? Image Floorz Do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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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빅 구나이입니다 뭔소리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원신하고 와요 빨리 네 망했다 봐봐 벌써 망했잖아요 곧시나리가 없다고 하니까 망했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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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수했어 고시나리가 없으니까 이런 차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한명은 다들 다들 실수했어요 사키나미님 아이디가 어떻게 되요 따라가야지 그래야지 따라가지 나디님이 파야죠 근데 뭐라고 도어지 끝 그거만 쳐도 한글로 아니면 아 이거구나 왠지 왠지 공포게임과 같은거는 내 착각인가 어 나왔다 이분 아시는 분인데 왜요 뭐 뭐 신추 신추 안받으신다 고스는 고스는 퍼브를 당할 것이다 고스는 퍼브를 당할 것이다 고스는 퍼브를 당할 것이다 이거 왜이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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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가기 말고 그 나가기 말고 ESC 버튼 나가기 말고요 그냥 그 화면에 써진 그 나가기 아니 안돼가지고 다시 나갔다 온 거예요 에이 그니까 방 링크를 달라고요 링크를 어떻게 달아요 링크요? 링크 그 속성 아니면은 설마 속성에서 그 친구 들어오는거 안하셨나요? 심장이 머질시 어어 여러분들 심장이 머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래요 심장이요? 예 저는 한 번 그럴뻔 했어요 이거 왜 나는 쟤 안먹히냐 키보드가 그냥 지가 알아서 쓰러 가는데 뭐야 아 고스님 나리님 방이 아니구나 맞아요 어쩐지 아 어쩐지 왜 안들어가시나 했네 이거 나리님이 직접 파야되실걸요 아마? 그래요? 그럼 차라리 내가 직접 팔게요 제가 직접 팔게요 그게 낫지 어떻게 파는지 나도 알아 이제 나도 안다고 고발실버 절대 안반면 합니다 그 대신에 한 10분은 걸릴 예정이라는거 뭐야 뭐야 안되는데 됐다 이렇게 로딩이 오래 걸리시나요? 배웠는데 제가 네 까먹는걸 예 제트님 말씀하세요 신추받아요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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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다 수락했어 고스나리 고스나리를 따라오라 네 참가 권한이 왜 없어요? 속성에서 그 친구 그 친구도 참가하는거 그거 안넣지 않으셨나요? 뭔소리야 그것도 뭘 또 친구 허용 안했죠?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또? 그 속성 나가서 다시 속성 가야되요? 나가서 그 VIP 서버 그 속성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도 허용할 수 있게 들어가는거요 아 못갈걸요 그 속성 그 책에 그 점이 있는데 그거 속성 누르시면은 돼요 속성 눌러가지고 그 친구 허용을 그 초록색으로 해주면 돼요 여기 맞나? 여기가 아닌거 같지? 친구 허용이라는 메시지가 뜨나요? 친구 허용이 어딨어요? 그치 난이 근데 방송이 안보이는데요 그니까 안보이는데? 설마 버.. 버그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안보여요 그니까 여기서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그냥 아예 로브로스 사이트가 버그인거 같은데 아니면은 그냥 로브로스 따로 그 홈페이지 아 홈페이지 네 따로 들어가가지고 저거 해야될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이 뭐이리 복잡해 뭐이리 복잡해 지금 로브로스 로브로스 인터페이스 그게 먹통이 된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냥 사이트 그 크롬이나 그 크롬 그 사이트 나이님 옆에 네 피자도우님 닉이 뭐죠? 나리고스 누가 알려주세요 로브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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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로브로스 말고 아니면 다른거로 들어가지 그룹 근데 원래 원래 그 서버로 들어온거대 지금 그 거기 아니에요 오케이 먹통이 그 아니 먹통이 그 무슨 그 복을 걸려가지고 아니 난리님이 안 보이는거죠 서버로 아니 왜 안 돼 로브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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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자 방금 전에 어 오케이 도어스 오케이 여기 지금 이걸로 됐거든요 이거 여기서 이거를 지금 화면을 못 들여주니까 거기서 그 홈페이지 홈페이지 그 그럼 사이트에서 저거 하면 될걸요 로브로스가 안되거든요 로브로스 사이트에서는 안되고 아니 근데 왜 안되는거야 인터페이스가 로브로스로 되가지고 되어있는데 아니요 제가 만든게 아니고 만든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인터페이스 다른걸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에요 도어스 플레이 말고 그냥 한번만 클릭하시고 네 한번만 클릭하시고 맞아요 한번만 클릭했어요 네 방송하면 보고있으니까 한번 해봐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한번 하고 밑으로 좀 내려가지고 고 서버 맞잖아 맞어 여기까지 했어요 네 거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약간 목총이 돼서 안되요 아예 네 그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요 기다려 이거 허용등 친구 이거구나 근데 방송하면은 안뜨네 됐다 이걸로 하면 된다 허용된 친구 이거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허용된 친구 그거요? 네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쵸 이거 눌렀잖아요 그쵸 됐어요 이제 진짜 될거야 서버 만드셨나? 플러시 플러시 자 들어오세요 드디어 고시나리아 같이 도하시를 플레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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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할 수 있다 왠지 왠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용해서 꼽아 서버가 불림만 했네 조용히 하세요 허허허허허 됐다 좋아 움직이는 것도 자연스러워 어 됐어 군옥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하는거에요 이거? 어 그 공포게임인데 그 그 괴물같은 애가 있거든요 그 괴물들의 장로에 숨어가지고 피어서 피어서 하면 돼요 아 그래요? 얼른 치고 추가하고 오 역시 고시나리가 있기만큼 오 네 혹시 아 시작은 아 시작은 되고 있는거구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고시나리가 철마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공포게임의 전문가인데 제가 공포게임 전문가요? 아니요 전문가에요 공포게임은 안봐가지고 그냥 안본거는 다 놀랄거 같은데 아 그래요? 설마 로블러스 가지고 제가 놀래겠습니까 제가 놀랄걸 가져올 수는 있는데 아 처음할때는 공포게임 공포임 진짜로 아 진짜요? 피자도우님은 들어오셨나요? 오신김에 유튜브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세요 큰힘이 됩니다 네 영상은 잘 올라가고 네 이제 오늘 새벽부터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부터는 두개씩 풀영상 올라갈거구요 뭐야 왜이렇게 귀여워? 이분 누구에요? 이미지가 대찌님같다 자 아니 이 악마 이미지가 대찌님같아요 뭐에요? 아닌가? 왜요? 골수나리랑 같은 향기 나고싶어요? 대찌님? 왜? 골수나리랑 같은 향기 나고싶어요? 아니요? 아 왜요? 골수나리가 왜 뭐가 잘못했는데 물론 사는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하 하나부터 열까지 너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네 어 눈치여서 적어도 백종돈 돼야 백종돈 돼야지 하나부터 열까지라니 백중에서 너무 저를 과대평가하시는거 아니에요? 아 전 열가지중에서 열개를 말한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뭐 뭐 뭐 뭐 아 이렇게 아이템을 찾는거구나 오케이 따라다니면 될거에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 몬스터같은 괴물들이 나오면 그 괴물들 숨어야되요 아 그래요? 혹시 그 전등 깜빡거리는거 아 지금 못여나? 못여나? 불키는 데가 있나? 없는데? 고라니나서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처음오시는 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골수나리인데 어 왜 고라니냐 어? 아니요? 또 처음 왔는데 고라니랑 말을 쟤가 언제나 맞는거처럼 보이시는거 같은데 오 이렇게 숨을 수가 있구나 그 장룡에 숨으시면 되구요 근데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아이템은 없어도 되요 아 없어도 되요? 뭐야 괜히 아이템 찾아야 되잖아 여러분들 불 깜빡거리셨나요? 숨으셔야 되요 아 숨어야된다고요? 장룡 장룡 젠장 젠장 오 깜짝이야 어우 놀리라 장룡에 숨으셔요 장룡에 뭐야? 죽으셨네요 나 스토체로 죽었는데? 몰라 별로 안 놀라운데? 러쉬에게 죽었습니다 아니 뭘 보여서 죽어야 뭐 도착할 때 신호를 주의 깊게 보세요 구할권 안사 안사 원래 원래였으면은 아리님 죽일 수 있었는데 네 누구나 거기 숨어가지고 이미 못 숨은거에요 아 그래요? 그 아까도 그 귀엽다고 하신 그 악마 안 맡기고 있는 사람 아 이건 어 아 이렇게 넘기는거구나 오케이 좋아 확인 힐링 힐링 달라진 마법사 아 달라란 마법사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 시청해주신 고스나리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나오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아 디코도 지금 운영중이니까 디코 운영 한번 아유 디코 들어오셔서 같이 놀아봐요 어 귀엽다 이 캐리턴 귀엽다 왠지 얘가 죽는걸 보고싶어 뭐요 뭐요 저 암마, 암마풀 암마풀 다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암마풀 님이 누구세요? 저한테 힐링게임 아하 오 스마일 돼 스마일 된다 도대체 누구야? 나도 얼굴 좀 보자 뭐야? 아니 뭐 없잖아 초대 수락된 듯 다음팔에도 같이 해요 나 이거 이제 모신게임인지 조금씩 알거 같애 다음팔에도 이거 해요 이거 공포게임같이 공포게임이 아닌데? 소리가, 소리가 안질러지잖아 이거 방송이 안되네 이거 리액션을 해야되는데 리액션을 할만한 그런 연출이 없잖아요 제가 뭐 무성, 아니 무성 게임을 몇개 줌 몇개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같이 할 수 있는 무성 게임이면 환영합니다 같이 네 보통 같이 하는건데 그때 해봤자 한 그니까 스토리가 있는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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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된다 숨어야 된다 큰일났다 저분 돌아가셨다 어?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와아 돌아가셨네 다시 두 분 남으셨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클리어 내는 거예요? 그 그 이쯤까지 와가지고 그 그거 있거든요 그 전등같은거 풀어가지고 그거 해야되거든요 그니까 뭐 미션이 있을거 아니에요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너무 징그러워요 징그럽다고요? 날 얼굴도 못봤는데? 얼굴이요? 얼굴 괴물 보시면 나올텐데요 아 그래요? 어 이게 좀 징그럽긴하다 이 표정이 네 이것도 징그러워요 이거 이거 눈알 순간이 왜냐하면은 좀 약간 좀 욕해요 막 아 그런가요? 저는 이걸로도 지금 퍼블랑 있단 말이에요 지금 힘이 지금 기분이 나쁜 상태에요 원신하고 와야지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면신이라니 그런 갓겜을 도대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뭘 열어가지고 뭘 확인하는거야 도대체 도대체 그.. 그 열쇠 그 열쇠문 있거네요 여기 도대체 아 열쇠? 그래서 저기 열면 끝나는거에요? 도대체 저기 열면은 또 다음방이 열리죠 도대체 도대체 벌써 가시는거에요? 잘가요 다음에 또 와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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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kび 이거는 쫌 맘에 든다 covid on 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불에 맞고, 그리고 불에 맞아도 아프고 뭐야 끝난거에요? 그, 그 중간 보스가 끝난거에요 아오 나쁘지 않았어요, 중간 보스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그 러시라는 앤데 러시가 이제 그 시크라는 앤데 해전식 할 때 그 시크인데 제가 한 두 번 나와요 그 여기방은 또 열쇠를 찾아야되 내일 방송시간 저는 항상 저녁 9시부터 11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하는, 다양한 게임을 하는 종합게임 스트리머구요 어 게임, 뭐냐 저기 종합, 뭐냐 저 뭐죠? 정규시간 외에도 뭐냐 저게 게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뒤코 와서 놀러오시면 됩니다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게임을 하십니다 디코에서 놀다보시면은 고스나리가 깜짝 출연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가는 모습을 보실수도 있습니다 안내 감사합니다 뭔가 중간에 칼이 좀 든거 같지만 네 이해하겠습니다 귀멸의 칼날인줄 알았어요 목배인줄 알았어요 저 렉이 방해한다 렉이 심한가봐요 아무래도 저게 그래픽이 좀 많이 고컬이다 보니까 많이 고컬이다 보니까 아 이정도를 이정도가 고컬이라고 하는구나 네 저 정도면 고컬이죠 어 이거 게임을 진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고스나리 팬게임 만드신분 고스나리 팬게임 만들어주신분 그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와아아ㅏㅏㅏㅏㅏㅏ 와아아ㅏㅏㅏㅏㅏㅏ이 이 게임은 아니고 그냥 민만 만들 수 있는건데 무슨아잇 따로 윈같은거 온다 온다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저 앞으로 가가지고 뭐 없는지 장롱 예 아 저렇게 뜨는구나 뜨기는 로블러스 스튜디오에서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오케이. 아이 고스나네가 개스플레이. 내가 퍼블 당해가지고 할 게 없네. 퍼블 당해가지고 그냥 누구 안전하는 거 밖에 있어요. 한게임에 러쉬 10번 정도 크리츠. 그리고 여기가 중간 보스. 근데 캐릭터는 최종이고요. 그냥 여기 50층은 중간 보스. 또 온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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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앉아서 가야 돼요. 앉아서 가야 돼요. 왜 앉아서 가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피규어 나는 애인데 피규어가 발소리를 듣고 가거든요. 아! 앉으면 발소리가 안 나니까 앉아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앉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피규어가 따라가서 찍을 수 있어요. 이거 책 같은 거 찾아야 되는데 이 책. 여기 위쪽 나오는 책이나 아니면 소리 들으시면 돼요. 소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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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막 책.. 그.. 소리가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소리.. 그.. 아..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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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얘가 눈이 없구나. 눈이.. 네 눈이 없어요. 그래서.. 도구도 못 찾는구나. 다 보네.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소리는.. 그러면은.. 쫓아요. 하유님 어서 오세요. 잘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민감하구만.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번씩. 디코드로 설사도 오실 분들 디코. 단톡 있으니까 단톡에서 오실 분들은 개인톡으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오늘 새벽부터 올라갈 거예요. 네. 네. 제가 모종의 A로 못 올렸다가 오늘 새벽부터 올라갈 겁니다. 걱정 마세요. 역시 화요일님. 이거는.. 펜심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뭔가 드리고 싶긴 하다. 진짜. 어허. 쫓아오긴 하는데.. 발자국 소리 내다가 앉아서 다시 지나가면은.. 어그로는 끌고 있는데 안 잡는구나. 어... 어그로만.. 살짝 끌리고.. 어.. 그 대신에 계속.. 뛰면은... 그니까 쫓아오고 있어요. 오오오.. 오늘.. 플테칸 한쏟 랭크 맨치 마지막 라인이래요. 돌아가신 줄 아잖아. qwerУ랭맨도.. 랩랭맨도 그대로 하고 계시는구만. 책..책을 여덟개 찾으면 돼요. 여덟개 찾고 단서와 종이를 찾아면 돼요. 그런데 지금 찾아가지고.. 단서 왼쪽에 번호가 쓰려있는 촉각과 청각이 많이 발달된 괴물입니다 고수들한테는 똥개라는 애칭도 있대요 솔직히 인정 슬키 저거 흘리기가 딱 좋아요 많이 하면은 저거 놀리거든요 잡히면은 먹히나? 잡히면은 얼굴이 뜯겨요 오 잡히겠다 오 이걸 안 촉각이 둔한데? 저정도면은 그 대신 가까이 있으면 걸릴 수 있어요 오 근데 지금 찾았는데 이 사람이 안 오시는데 아 맞네 운하? 오기만요 이제 문 열리면은 얘가 오거든요 하지만 끝나면 끝났습니다 가! 도망가! 네 이러면은 안전해요 여기 상점이 있거든요 52층에 어 상점이에요? 식자가 그리고 이거 십자가는 한번... 오 Previously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렸습니다 이거 양초도 입고 그렇구나 이거 양초가 만약에 이거 10승 가면은 꼭 필요해요 어어 이게 뭐 뭐 쓰면은 뭐 안되는건 아닌데 뭐 웬만하면은 저게 필요해가지고요 멋진데? 야 이 게임 만들기 하면 천재 아니야? 맞죠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양초가 양초가 이제 꺼지면은 괴물이 온다는 신호에요 아 그래요? 여기 열쇠가 있는데 레버가 내렸어요 진짜 잘하신다 이 게임은 디코에서 같이 놀 때 하는게 작겠다 이거는 방송용으로는 좀 그렇다 방송용은 오래 걸리죠 그쵸 최대한 20분 될걸요? 어어 이게 한번 죽으면은 더이상 못하니까 한번 죽으면은 그냥 로버스 쓰고 부활해야돼 어쩔수 없이 그거 돈이 끼는거잖아요 아니 뭐 코드로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오 저걸 찬거야 이렇게 찬거구나 야 멋진데 이제 못살잖아요 뭐 운빨로 뭐 운빨로 십자가가 나올수도 있어요 오 네 그거는 엄청나게 희박해요 고시년에가 보고있으니까 나오지 않을까요? circum 숨어! 숨어야돼! 안돼! 오..차랏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어어어어엇 대답에 뭐 말씀이 없으셔 맞아맞아 다른 분들 아 마이크를 끄셨구나 아하 오케이 역시 공포 분위기는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막 막 막 이런거는 없다 예 그런게 좀 가미가 되어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좀 살짝 아쉽네 연출 부분에서 처음하면 약간 뭐 잘 무섭거나 아니면은 이걸 처음 하시면은 그때 놀랄순있어요 어 또 중간복지에요? 또 얘가 나와요 또 얘가 나오는데 이제는 그냥 문을 찾아야되요 문에 못들어가면 죽는거에요? 아니 그 파랑불빛 탈락아야되는데 탈락아야되는데 만약에 뒤쳐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킵을 들어가면은 이 분한테는 심상수 아 근데 이거 연출은 잘 만들었다 확실히 아 아미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다들 로블러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구만 로블러스 한 6년 해봤어 물갈이는 잘하셨나요? 네에 잘했어요 단톡 단톡 잘 안하시는 분 해가지고 방송 잘 안오시는 분 해가지고 정리 싹 해놨습니다 탈락 탈락 숨어야되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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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루하긴 하다 오오 다들 매니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구만 내가 매니저는 잘 뽑았어 아 좋아 좀 지루하긴 하다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찾고 애들 쫓아가는 거 그거 하고 또 머리 긴 괴물 나오면은 또 피해주고 앉아서 네 패턴이 반복되면 재미가 없는데 패턴이 반복되면 재미는 없는데 그냥 졸리다 캔시간밖에 안자니까 아오 재밌는 거 봐 미션 같은 거 봐 어 그니까 좀 액티브한 거 했으면 좋겠다 액티브 액티브한 게 또 있을걸요 아마 아 그래요? 오늘은 앉아야겠다 자요 빨리 어제 보니까 3시까지는 오시더만요 보니까 채팅이 3시에 멈춰있어 어 디콜서 도대체 뭐하고 노신 거예요 어 돌아가셨다 지금 일부러 돌아가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저 아니요 저 쫓겨나서 죽었는데 아 쫓겨나서 죽은 거예요 나 일부러 돌아가신 줄 아는데 아 맞았구나 맞는 건 고시나리가 찰지게 맞을 수 있는데 아쉽네 화윤님이 과연 고시나리급으로 찰지게 맞을 수 있을까? 절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맞는 게 아닐까요 조용히 할게요 팩트폭력은 팩트폭력은 고시나리에게 큰 해가 됩니다 아 아 엠부시는 최대 8번까지 지나가자 뭔소리에요 엠부시가 우리 어제 그 랜덤게임 있잖아요 랜덤 랜덤 미니게임 그거 하자 그거 어떤거요 그 랜덤 미니게임 막 랜덤으로 나와가지고 막 하는거 아 그 에픽 미니게임인데요 랜덤 그 미니게임 그 에픽 미니게임즈란 그거 뭐지 그 이 제목이 뭐였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까먹었다 에픽 미니게임즈 에픽 에픽이라고 그 뭐 가지 게임들이 그 이게 제가 에픽 미니게임즈를 옛날부터 했는데 제 동생이랑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에픽 미니게임즈를 줄여서 쪼끔 발음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에미게임이라고 부르거든요 하하하하 그래요? 네 어 전기참쾌쿠라닌이코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시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나오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아직 안 들어오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시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게임이구요 목소리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은 저기 같이 목소리로 참여하셔도 되구요 개인 카톡 단체 카톡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개인 카톡으로 고시나리에게 비법 물어보시면 단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짐에 마시떼 하짐에 마시떼 하짐에 마시떼 오오 니온 노 카타 데스까 와타시 니온고 니온고가 되키르나라 니온고 데 샤베테 구다사이 일본어 같긴 한데 일본어를 한국어로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 번호에요 한 번호 한 번호 한 번호 한 번호에요 한 번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게 아니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런거 같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유유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액션 맛집 얼굴 없어도 목소리로 리액션의 맛집 곧씨내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포캠에서 그런 리액션이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리액션 할게 없어 반복되니까 뭐 할게 리액션 할게 없어요 피기 한 번 해보고 싶어 에? 피기 그게 뭐에요? 피기라는게 그 공포게임 같은 거에요 아 그래요? 피기라는게 없는거 근데 사실상 곧겜이라기보단 그냥 탈출겜이라 보시면 돼요 아 쿠라니 제가 요약 요약 짧게 요약할게요 유튜브 구독 방송 봐 오케이? 흐흐흐 이해 다 됐죠 네 그래서 유튜브 유튜브에 뭐 올라갈게 있어 올라가 보겠는데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거에요 오늘부터 다시 해가지고 유튜브 두개씩 올라갈거에요 해가지고 원래 따 잡고 네 다시 보기만 올라갈거잖아요 일단 풀영상만 먼저 올리고 봐줘요 좀 이번주 일주일 내내 방송해야 되는데 저런 지금 감기도 걸려가지고 대찌님 덕분에 아하 랜선 간념 간염 간염? 감염 어 감기 진짜 죽겠어요 아까 전에도 일하는데 약기온 돌아가지고 잠 엄청 오고 아 랜선 가면은 저도 가면 되시는거 와 이거 뭐 졸.. 일하니까 졸지도 못하고 야근 야근 조용히 하세요 야근은 아니 시청자분 시청자분이 왜 따라오고 계셔 아니 아니 실장 아니 아니 이제 왜 시청자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는거지 흫 흫 謝謝 농담인 거 아시죠? 형아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얼른 미니게임 하고 싶은데, 어떡해 허리범이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랩랩님은 제 방송을 나가셨나봐 제 말씀을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루한데 나가면은 또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고 네 테트리오는 빨리 할거에요 걱정마요 테트리스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완전 갓겜 완전 갓겜 거의 매일 연습하잖아요 원래는 11시 반 끝나고 나서 잠깐 하려고 30분간 더 키긴 하는데 오늘은 글쎄 로블럭스라서 몇시에 끝날지 모르겠네 보통 11시 반까지는 할거니까 시즌10 할 때 할건가요? 당연하죠 디맥의 그 뭐냐 그 뭐냐 그 리듬게임의 그 뭐라 그러지 타격감? 리듬게임의 타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짜가지고 여름 이벤트 뭐죠? 포인트 아 이거 포인트 모아가지고 고스나리가 여러분들 고스나리 방송 시원하게 보시라고 아이스크림 씬 이벤트 하고 있어요 이미 저기 고급 아이스크림은 다 받아가셨고 중급 아이스크림은 2개 남았고 그 다음에 기본 아이스크림은 3개 남았으니까 많이 포인트 모아가지고 이번만 있는게 아니에요 다음번에도 또 이벤트 자주 할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듬게임 전용은 무슨 게임입니까? 아 푸세카 뱅드림 뭐 이런거 위주로 벌칙 받는건데 아 제가 어느 분한테 제가 좀 뭐랄까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삐져서 지금 안하고 있어요 이거 그 리듬게임 전용도 그 로브록스에서 그 리듬게임 전용 그것도 있네 중간까지 1,300 정도 남았는데 먹기 귀찮다 뭔소리 하시는거 얼른 드셔야죠 중간까지 1,300이요? 뭐야 시스템으로 돌려줘 방송 게임 바로 들어가는 그렇죠 쿠라님 맞아요 그거에요 골쓰나리가 여러분께 적어도 두달에 한번 골은 제가 이벤트를 하는 스킬리머여가지고 포인트가 곧 돈이 됩니다 아 추워요 나 이거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돼? 이제 시원하게 잡히는거 각 안보이시렵니까? 어떻게 랩랩님? 시원하게 잡히는 각 빨리 미니게임하고 싶은데 아니 그냥 미리 나가는게 어떨까요? 아 근데 나가면은 아 저 게임하고 있는데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까봐 또 그러면 그것도 스트리밍으로 쓰게 그게 아니잖아요 예의가 골쓰나리 이래봬도 예의는 차릴 줄 아는 스트리머 조용히 하세요 도대체 팩트폭력을 아니 어제 오셨는데 그저께 오셨는데 팩트폭력을 왜이렇게 한 200이 이상 되신 분처럼 얘기를 하시지? 너무 골쓰나리 방식으로 빨리 파악하셨는데 머리가 좋으신건가? 흐흐흐흐흐흫 파악이로 DakS 빨리 시원하게 시원하게 Researchers 지 knocks 빨리 시원하게 있다고 보여줘요 옛는님 안돼 시원하게 시원하게 피규어 괴물이 죽는 상상 2개 inseparable 나아다 하는건 피규어여거 방금 좀 방금 좀 연출 좋었다 연, 연출 완전 좋았어요 19일 제입니다 내 꿈은 대자장님 ,,지금 팔로가 얼마나 되셨죠 저기 여기 금...뭐냐 금님 금사님이신가요? 금강님이신가? 이틀되지 않았나요? 팔로우한지 4일째입니다. 4일째구나? 아니 랩랩님 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곧수단이 나간다? 나간다? 이거 이거 원래 지금 하고있는거인데 우리한테 지금 안보이는거에요 아 그래요? 원래 엔딩을 보고 있는건데 지금 우리가 안보여요 원래 그 전성 띡 하는거 몇번인지 맞추는거 그거 하는거 아 그 플레이건 저한테 보이진 않는군요 그 죽은 사람한테 안보이고 플레이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요 아 내가 퍼블만 안당했어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처음에 그 아까 그 뭐지 그 정말 불 달고있는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이걸 아니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거 아아아아아아 나를 지켜봐 땡큐 아우 감기 걸려가지고 노래도 못 부르겠네 다행이다 내 두 눈 밤이면 별이 되시 이제 변석이 와가지고 약간 높게 못 부를거 같은데 나 지금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한 한 5분 잘하면 5분 뒤에 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잘 못하고 있어요 뭔가 보이였어요 그 방송 8시까지만 합시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곧시나리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맛있는거 사드리려면 나 출근을 해야된다고 야근 야근 배식 배식 아주 대찌님 아주 그냥 현피 뚫을래요 저 저랑 현피 뚫래요 오오오오오오 오히려 좋아하는 뭐야 분명 아니요라고 얘기할 줄 아는데 오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할말이 없는데 제가 지는걸 뻔히 아시니까 아 제가 아직 미자라가지고 저 폭행하면 이제 폭행이라뇨 아니 굳이 현피가 굳이 만나서 폭행하는게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현피가 만나서 폭행하는거 아니였어요 현피가 그냥 두고 마짱 마짱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인터넷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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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곧시나리 방송을 구독해주시면 됩니다 어 방송을 구독하시고 유튜브도 구독해주시고 방송을 꾸준히 보고 따른 일하고 계시면 어느신가 모여져있는 나의 포인트 그리고 도박으로 돈을 따시면 됩니다 맞아 도박이 있어요 도박이라니여 어... 배팅! 배팅! 틀려! 와! 끝났다! 엔딩 없죠? 이대로 나가도 되잖아요 도박이 있긴 한데 포인트가 그렇게... 자... 미니게임 이거다 이거 합시다 이거 만들 수 있나? 그거 이미 만들어져있잖아요 플레이 버튼 누르시지 마시고 알아요 그냥 그지 맨날 그런거만 하다가 자꾸 잘못 들어가가지고 맨날 그래서 사태가 일어나서 조용히 하세요 아니! 보스나리 팔로우 한 200일 되신 분 같애 이번 4일 되셨습니다 네 보스나리 방송을 너무 잘하시는데 보스나리 방송을 너무 잘하시는데 맞다 숙제해야 하는데 약은 없어요 이번주 약은 없는데요 이번주 약은 없는데요 까비 나린님 회식이 있나요? 회식없어요 그럼요 회식있으면 그냥 방송 못하지 않을까요? 맞다 나린님 일주일 방식 그거지 맞아요 저 미션 걸려있어요 얼른 들어와요 같이해요 아아 보통 푸쉐카랑 원신이랑 테트리오 같은 경우에 좀 이제 그 많이 생겨요 도박? 도박 도박이 아니고 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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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도박 합법 합법 도박 마린님 망해라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공기로 가면 막힐텐데 예 그렇게 그거 위로 올라가셔서 하시면 잘 돼요 아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아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아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제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QW 이하님께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 아무것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나린님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가마아 몬스터볼 오 오케 오케 갔다 수터볼이요? 몬스터볼? 그냥 슈퍼볼 아니구요 몰라요 제 기준에는 모든게 몬스터볼입니다 가자 QW 이하님 저에게 큰 호흡을 이게 바로 와 와 아쉽게도 졌죠 얼른 들어와요 얼른 들어와요 네 얼른 들어와요 들어오싶은데 얼른 들어와요 지금 인원이 말이 없잖아 회전막대 회전막대 그거 그냥 타이밍 맞춰서 점프하는거에요 아 그래요? 타이밍하면 또 고시나리지 타이밍 고시나리 타이나리 어? 타이나리 타이나리 어? 어라? 타이나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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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타이나리가 되지? 타이나리 타이나리 타이나리는 뭐 태국이에요? 아이 그 원신에 타이나리라는 나린님 이제 첫 오.. 아 그 뽑으신 첫 오선 캐릭터가 타이나리에요 치치보다는 나아요 우리 대치님 아 아 아이 근데 뉴비 때 치치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네 나쁘지 않으시니까 다행이네요 이건 고시나가 1등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1등 가리는거 아니라 그냥 살아남는거에요 아 일단 죽으신분이 누구에요? 어 고스요 저 살아있는데요 고스요 네 살아있어요 봐봐요 타이밍 나리 타이나리 곧 죽으실 안 죽어요 제가 얼마나 타이밍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방송은 타이밍입니다 방송은 타이밍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타이밍 아아아아악 아 아 여러분이 말 시켜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탓하기 여러분 탓하기 시청자 탓하기 시청자 탓하기 네 나리님 그러게 나리님이 잘하셨어야죠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이것도 뭐 흔들릴 수 있는거죠 뭐 큰 뭐 근데 왜케 인원이 많이 안나오지 빨리 오셔야 되는데 저 숙제하고 있어요 오늘 오늘 처음오신 분들 얼른 들어오세요 저는 어 저는 저 이번주에 처음오신거 맞아요 근데 말하 말하시는거는 한 200 이상 되신거 같아요 진짜 레알 이거 뭐에요 흔돈해져요 아 저거 그거에요 그 바닥 떨어지 바닥 저거 있는데 막 흔들려요 애가 예 흔들리는거 피하셔서 하면 돼요 아하 이것도 고슨이가 또 이기했군요 죄송합니다 미리 안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뭐 뭐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너무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 뭔소리에요 아니 왜케 고슨이의 방송을 잘 파악하시지 저기 화요이님 선을 외치시는데 선을 왜 외쳐요 고슨이 언제 선을 넘었다 그래요 어orn 오오오 맞いや은이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방송은 아 이런 스펙터클한 면도 있어야 됩니다 스펙터클 하지만 왠지 잘 말해 처참한 더런 아무도 안 떨어지시네 ис 봤죠 وتimatasia야 왜 이렇게 안들어오시지? 저번주.. 저번엔 많았는데 저번에.. 저번에 뭐 처음에서 그런게 아닐까요? 진짜 오늘 아 그때는 되게.. 그 엄지 님도 있었고 퀵배블 gibt 엄지 님은 지금 제주도에 요양 중이셔서 안될거고 저건 저건 저도 몰라요 오, 휩쓸고 있는 노래 피하면 되는 거겠지 뭐 다 피하면 되는거에요 맞아요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오오오오 아, 오케이 룰래처럼 는거구나 가시오 제주도 솔직히 제주도 가고 싶긴 하다 난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그냥 어디든 여행 가고 싶어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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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빨리 나이키 국내 여행이면 좋죠 여행이면 좋죠 아아 필리핀? 맞다 나리님 왜요? 그... 원신축제 7월달에 하는데 가실건가요? 원신축제? 어디 가요? 거울성파구 일대래요 봐야겠다 공제 올라와 있겠죠? 그 원신콘캅? 저기 올라와 있을걸요? 아 그래요? 다 살아 나시면은 이렇게 고수니나리만 살아남아야지 방송이 된다고요 여러분 최후의 신자가 고수니나리가 돼야지 방송이 된다고요 여러분 방송을 모르시는구만 이분들 나린님이 죽어야 꿀찜이니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린님은 좀 비밀하면 한 최소 5년 한 10년은 돼야 갈걸요 아니 도대체 베트남을 어디로 가시길래 가시는거지? 하노이 가시나? 큐브가 회전하기 아 오케이 큐브? 저거 저거 그냥 기울어지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오케이 네 근데 바닥에 한참 기믹같은거 있으니까 그거 다음에는 주고요 물론 저 시계는 그냥 돌아요 위험하다 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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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어어어어어 아니 2 올라오는 쪽으로 가셔야해요 봤어? 아우 살았어 올라오는 쪽으로 가셔야 해요 살았어요 constip 살아버렸어 Princ Test 저 발판 맞으면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이야 만 아니 뭐되는 느낌이야 아 진짜 네 произ 7 쩔오롱 이런 근데 이런 저런 그럭저럭 아니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안오시니까 이거 더 재밌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 휴가를 떠나거나 아니면 공부 준비할 것도 있거나 그렇게 안 떠요 좋아 아주 좋습니다 다음번에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는? 폰테이블 아 이거 회전하는 발판 같은 거 아 아 저거 그 파란색깔은 그냥 다 돌고요 빨간색깔은 한쪽만 남기고 다 돌아요 한쪽 빼고 다 돌아요 그거 이용하셔서 가시면 돼요 아하 뭔지 모르겠다 이해하는 척하고 이해 못하기 극자 같다 아 완벽히 이해했어 이해 못했어 그렇지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하네요 그 위쪽으로 계속 안 가셔도 될 텐데 저 화살표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 안녕하십시오 동작님 누가 저거 막혔잖아 지금까지 돌아서 가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어 지말라 거의 막혔다 다 여기서 놀리고 있다 아 막혔어 아 아 못 떨어뜨린다 못 떨어뜨린다 못 떨어뜨린다 아 막혔어 와 아 저걸 못 깨네 고시나리에요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와 여러분들은 고시나리를 과대평가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이야 고시내도 다 했네 이야 과대평가를 안해도 그냥 놀리는 맛이 재밌어서 그럴 거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팔로완제 다일되신 분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적응이 너무 빨라요 고민이에요 하하하하하하 저격구 저격구 이건 뭐예요 이거 그 기차 그 서 기차 그 그 가운데 있거나 그 구조물이 뜨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중간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아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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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설정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거 저기에서 죽으면은 되게 음 쉽네 그냥 깨겠네 아 빨라져도 뭐 견문색으로 밀어버리죠 중앙에 있다가 그냥 옆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되는거네 쉽구만 어렵지 않구만 어렵지 않았어 이번엔 오른쪽 이번엔 왼쪽 이번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그리고 먼저 장하진다 이번엔 가운데 축하합니다 레벨 4가 되었습니다 위니게이머 언젠가 제가 프로게이머가 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로게이머라는 플레이하고 다이하고 만날 가능성이 너무 적어요 에? 아아 지금 푸젤카 얘기하시는거구나 다들 지금 보시고 다른거 지금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도티나리 방송 열심히 보세요 연타다 연타 어 저거 연타 연타 알아요 이거 전에 제가 1등 하려다가 못했던거 루코 렛츠 고우 고우 고스나리 레츠 고우 저 2등이에요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잠깐 왜이렇게 빨라 고스나리 2등이에요 꼴등 아니에요 예에에에에에 네 QW하니 너무 빠르신거 같애 맞아요 뭐지? 저분 너무 잘해요 맞아요 뭐지 어떻게 빠르게 할수 있는거지 그러니까어 손가락을 도대체 어떻게 누르는거야 비법 좀 알려줘봐요 아니면은 설정은 키보드를 이것저것 할 수 있나 왼쪽을 몇가지 오른쪽을 몇가지로 해가지고 프레스에 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나리님이나 조심하세요 아 저는 안 깔릴 자신이 있어요 발판이 움직이잖아 아 발판이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가는거구나 잘가요 두번째 네번째 이번에는 두번째 춤! 고스나니 춤! 이게 바로 고스나니 춤이지 고스나니 오 죽을 뻔했다 방금 전에 진짜 죽을 뻔했다 죽었어야 된대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고스나니 끝까지 살아야지 빰 빰빰 빰빰 오우! 오우! 죽었잖아 고라니 춤 고라니 춤이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고라니 춤이요? 고라니... 고라니즘 아니구요? 나 이 미니게임이 제일 재밌는거 같아 지금 다양한 게임에 나중에 디코로 들어갈때는 어떤걸로 하실지 궁금하긴 하지만 고라니즘이 어떤가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거에요? 저 알고리즘도 아니고 고라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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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가 죽을까요? 2번은 처음에 안죽어요 원래 아 그렇구나 이제 지자 잘가요 2번 일부러 일부러 적재하시는건가? 잘가요 잘가요 아니 골스날이가 이기겠네요 이런게임은 뭐 골스날이 전문가인데 자 잘가요 누가 가시는거에요 아이디를 보고싶은데 아이디를 못보겠어 깔려 죽은거보다 뛰어내리는게 답이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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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두개야 하나여야지 아니 이제 이제 하나 이제 하나일걸요 아 그래요? 망해놔 고스날이 망해놔 고스날이 소리하시는거에요 웰다운 이겼네 끝났네 또 싸운다 누구랑 싸우는데요 고스날이한테 실시간 중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상순소용돌이 소용돌이? 아 소용돌이? 아 플레이어가 좀 더 많아야되는데 아쉽게도 많이 안계시는구만 공부게임중에 공부게임중에 파스플비아 그것도 있는구 아 그것도 재밌는데 그 뭐였지 대바덹랑 비슷한거 제오 윈경이랑 비슷한거 아 폴리파시리티 폴리파시리티 봤죠? 이게 바로 고시나리의 진정한 실력! 진정한, 진정한 실력은 구석에 붙어있는거지 리얼키키 망해라, 망해라 뭔 소리 하시는거에요 이건 뭐 고시나리가 어 새깐 새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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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서열을 갈릴 수가 있죠 이것도 1등 2등 어 뭐야! 저게 단다고? 사람, 사람 차이 보통 한마디로 달라요 사람 차이 그냥 핑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예예 컴퓨터 차이, 컴퓨터 차이 그냥 컴퓨터 꿀빨 쓰거나 아니면 그냥 토컴 쓰고 있구나 아하 큰일날 뻔 야 꼴등은 아니다 누가 꼴등할 것인가 누가 꼴등할 것인가 내가 꼴등이라고? 와아아아 설마 구석에 안 붙어있으셨나요 아아 저기 그 싸운다는게 저기 부모님이 싸우고 계시는거였구나 난 또 푸세카 얘기하는줄 알았더니만 아이고 화이팅 미쳐버린 바다 마치 고스나리의 기분을 얘기한듯한 대신 얘기한듯한 대신 얘기한듯한 감기걸리겠어요 감기걸려서 미치겠어요 고스나리인데 그냥 난이 세대 난이도를 비현하네요 다운거지 아아 저게 닦기만 해도 바로 죽겠구나 닦기만 해도 죽고 오 뭐야 이건 저거 뛰는거 근데 그냥 안가는게 나아요 저거 뛸 수가 있어요 저렇게 빠른데 어 그니까 안가는게 나아요 아우 오오오오오오오오 위험했어요 위험했어 위험히겠어요 방금전에 위험했어요 어 돌아가시겠다 밀수있나? 밀리나? 안밀이네 밀어! 밀으! 죽어!! 과착 맞춰라 아 아깝다 갑 원니니님 제주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오 엄지나니님 팬이에요 고씨나니님 팬이에요 뭐야 이분이 왜 이렇게 죽었어? 네요 그냥 이거 ESCR 엔터 누르시면 돼요 아 ESCR 엔터? 어 ESCR 엔터 아아 오오 좋은거 알았다 지금 저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거 같네요 아하 휴지기해 고씨나니가 이해를 많이 하긴 하지 좋아 이해하면 또 고씨나니 아니겠습니까 이거 2D게임 이거 2D게임 점프는 갑옷 어 근데 저거 되게 힘들어요 왜 안 올라가죠? 왜 안 올라가죠? 아직 시작했어요 왜 안 올라가죠? 점프 점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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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점프했는데 왜 안 올라가죠? 아 됐다 죽었어야 됐네 안 죽어요 이런거 가지고 죽으면 천하무적 고씨나리가 아니라고 곧 발견 곧 죽을 예정 곧 죽을 예정 이거 대찐님 때문에 죽었잖아요 무조건 시청자 탓하기 나의 상심이 크시겠어요 아니 이걸 탓하면은 이제 좋은거에요 그 제가 원래 잘하는거 몇가지 있어요 잘하는게 몇가지 있어요 문제는 종합게임 스킬물들이 게임을 못해요 저런 저주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게임 못하는 종겜스 그니까요 괜찮아요 언젠가 유명해지면은 어 못하는것도 다 커버가 될거에요 이거 뭐야 종겜 무스 종겜 무스 지하...아 저거 그...함... 그...어... 아 저거...이거 피하면 되는거구나 알아서 잘 피해요 네... 팔판이 움직이고있어요 팔판이 움직이고있어요 네 그냥 저거 그 무적자리 있으니까 이거 G14요 G14 근데 용압에 떨어지면은 아 저거 더있어요 그 빨간색 보이고 거기서 닿으면 안돼요 뭐야 뭐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옆으로 간다구요? 네 몰랐네 나 옆으로 안가는줄 알고 바로 그냥 점프했는데 아니 그...그...네 Try and let it up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돌아서서 가는거에요 또 또 이제 올라가요 나린님 안보시고 있는데 뭐야 저...어 오 하니윤희님 고하 안녕하세요 네 저 안보고 있어요 이미 죽었기때문에 아니 프리티님 저 안보는게 아닐까 너 고하실보라니 하니윤희님 오시자마자 일은 잘 하셨나요 하니윤희님 얼른 들어와요 지금 인원 많이 없는데 인원 들어와가지고 빨리 채워서 같이 게임해요 재밌는거, 재밌는거 또 가져가야지 선 그리기! 아... 아 로브를 안 한달께요 아 그래요? 이런... 이거 클릭하고 있으면 되는건가? 아이 그거 빨간색 선이 있거든요 그거 따라서 마우스 움직이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거 정확도 따라서 등수 갈려요 이거 일단 나리님의 에임이 얼마나 실력이 나는지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 아 근데 선이 쉽긴 하다 조용히 해요 제가 지금 혀를 얼마나 먹었는데 이 정도는 그려줘야지 선 선 선 음... 제 방송 횟수보다 어 선이 더 많아요 아이고 선은 네 선은 선을 많이 넘으니까 선이 많죠 아 아 진짜?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리님 생각보다 선 잘 그리신다 그럼요 선을 얼마나 먹었는데 선 1149번인가 1150번인가 먹었어요 선 1150번인가 선 1440번째 선을 넘으셨대요 저한테 되게 높게 나올 것 같다 오 93 93 맞죠? 고시나리가 1등 근데 1등 아닌데 졌어요 여러분들이 고시나리처럼 선을 많이 드셔야 선을 그리는 걸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 드세요 선 선 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 감동 뭐야 이거는 왠지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운빨인데요 워준이거 안녕하세요 운빨? 그 문이 여러개가 있어요 그 문 중에서 정답이 문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 따라가지고 가면 돼요 아우 실수했다 아싸기 열렸다 그 어 어 나 지금 뭔데 뭔데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지? 자 문 빨리 뚫떨어 뚫떨어 놓으세요 어 잠시만 아 아 그럼 게임 가져와 안한지 오래됐네 한번해요 같이 지금 미니게임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워준이님 그럼 지금 게임, 게임 추천할 거 있는데, 게임 추천한테만 아, 붕볼 아 눈이 열리네요 그대가 걸어오져 미친 노래야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폭탄 공이 뭐야 이거는? 폭탄 맞으면 안 되는 건가? 폭탄 돌리기 그, 뜨거운 감자 돌리기 아시죠? 아, 이거 그거 나 전에 했던 거네 네 호 이게 막상 긴장이 돼요 안 돼! 아, 진짜 내가 먼저 죽냐, 어떡해 저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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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망해라, 죽어라 제발 그러지 아, 까비 와, 팬이에요 와, 고시나리 방송에서 고시나리 팬은 안 생기고 시청자분의 팬이 생기는 갑방송 이건 가신 와, 시청자 팬은 생기고, 와 팬이 없다 공격, 시청자가 안 돼, 부분 쇼츠하면 웃기겠다 오케이, 쇼츠하겠습니다 하실 시간은 있나요? 오션뷰에, 오오, 되게 비싼데 가셨네 역시, 우리 강남 빌딩을 한 몇 채 가지고 계신 엄지님이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참 물음표 하겠지 이제 선 선 선 이러겠지 이제 게임 추천할 거 있는데 추천해야 돼가지고 네, 하세요 아, 저거 맞추는 거구나 나, 나 모르고 그냥 여기 서 있었는데 맞췄네 노란색 잘가요 오, 안 죽으시네 이거를 뛰어 죽을 뻔, 오우 죽을 뻔, 오우 봐봐요, 장난치다 죽었잖아요 뻔인데, 이거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죽었으라 했는데, 이거 미는 거 없나, 미는 거 아, 밀었으라 했는데 이거 아니, 미는 기능이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찰싹 해가지고 죽이지 않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서바이벌 더... 앤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이게 바로 컨트롤! 아, 서바이벌 더 디세스톨 컨트롤! 죽을 뻔했다! 컨트롤! 보스다니까 컨트롤이 있었나요? 그럼요, 봐봐요, 봐봐요,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웰던! 아니, QW하니, 돌아가시다니! 어, 추천했습니다 그 헬로우 어, 추천했습니다 그 헬로우 어, 자연재해보이벌인 거 같아요 좀 뭐랄까. 미니게임도 재미있지만, 다른 게임같은 거 재미있는 거 없을까? 뭐 추천하면 할 거 없을까요? 추천ый...트위치에서 그거 링크... 조금هم... terce트위치에서 링크...저거 아, 트위치 링크? 왜에에에에에이 뭐야 이거 답장 어떻게 해 뭐야 이거 뭐 쉽잖아 이건 당연히 미니게임은 원래 디자인만 많이 해요 원래 LP 미니게임의 특징이 그냥 디자인 많은 것만 꽂아 박아가지고요 뭐야 뭐야 왜 나 내 이름은 없어 아우 됐다 다행이다 와 아 아깝다 아깝다 버그로 죽었어야 돼 아 제 이름이 있어야죠 당연히 버그로 죽었어야 되는데 나 튕겼어요 오메네토 나 나 지금 튕겼어 잠깐만요 이런 갓겜 로블럭스 갓겜 로블럭스 갓겜 출첵티라니엉 출첵체크하고 튄다봐 에이는 마이너스 3 뭘로 할까요 플러스 2 아 플러스 5 로블럭스 0 сложно 로 Ronaldo 15 ps 여러분들 피로 밤너스 3 오케이, 이거 방 만들 수 있나? 방은 못 만드는데 지금 상황이면 방 없어도 돼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일단은 제가 들어갈 테니까 따라 들어오세요 뛰어서 생존하세요 생존 모드, 그냥 플레이 버튼입니다 아 또 키보드 이상해 한영인가? 그, 그, 운보 버튼 누르시면 돼요, 운보 버튼 아 한영, 한영 버튼 때문에 그러는구나, 오케이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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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죽고 있어 자연재, 자연재 서바이벌이거든요?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죽어? 예, 어우 깜짝이야 와이프 아웃, 코인, 뭔 소리야 와이프 아웃이 그 탈락했다 그니까 나린이 탈락했어 탈락한 거예요? 네, 뭔 게임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서, 이거 서바이벌 게임이요 아하, 그럼 전 지금 끝난 거예요, 저는? 이거 다시 하면 돼요, 그냥 탈락이 아니라 그냥 죽었으면 와이프 아웃이야 내가 더요 TIM 코인 어어어 오오오옿 어쩐지 이렇게 높이점파나 했다 이거 1번키 켜고 뺄수가 있어요 아하 삼천코인인데 아니 코인이 없구나 나 와 진짜 노블만 하시는 분이 계신가 보다 와 점수가 후덜덜한데? 뭐야 위치? 위치는 또 뭐야 아니요 뭐야 뭐야? 뭐야? 물약 던진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물에 살아남으면 돼 왜 나한테 오는거야? 와 나한테 왔어 이래서 이래서 심심하면 안되네요 그래서 심심하면은 따라단 심심하다가 나린이 훅 갔죠 근데 별로 재미없다 뭔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죽어서 재미없는거 아니구요? 조용히 하세요 재미없는거면 재미없는거에요 물론 못해서 재미없는거는 많지만 산선비 산선비 이거 지붕 밑으로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지붕 밑으로 들어가야되요 좋아 됐어 와 에너지 이정도 사왔으면 됐지 왜 선이에요 안녕 안녕 서바이브 아니 근데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이거 사다 만든거요? 그냥 못찾고 케이크 케이크 피해주면은 되는거 피해주면 되는거 피했죠 기본이죠 아 뭐야 뭐야 왜여기 왜여기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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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달리는 이유가잘데 실 implemented 뭐고르 rectangular 어차피 맵은 못들고 올거아니에요 끝났네 멍때리니깐 봤죠? 이게 바로 피지컬 이게 바로 골슨이 피지컬 가만히 있었더니 피지컬로 그냥 이겨버린 근데 뭔가 되게 지루하다 이거는 미니게임보다 좀 재미없는데 나는 때릴 수 있는 아이템이 없으니까 때리세요 아이템 그거 샵에 가만히고 돈보면 때릴 수 있어요 때릴 수 있어요 일부러 안샀어요 잡어 안돼 자 여기 숨어있겠습니다 이미 안쓰고 싶어요 죽으시면 이미 부족이라 늦지가 않나요 기대되는 기대되는 정답 더 친구 잡아요 잡아 잠리 알이죠 아기 init 이리 마이프 아웃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별로 재미없어요 이건 진짜 별로 재미없다 이건 뭐야? 어 그 작은 작은 그 유비 엄청난 유비 뭐야 위니언즈 애들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점프만 열심히 하면 되는거잖아 이건 서바이브 서바이브 로커 어느 게임이든 간에는 다 고인물이 있긴 마련이네 야 점수 봐봐 이거 스톤트로이드? 뭐야 잘생긴 애들이 막 공물부지고 있는데 워워워워워워우 위험해 잘가요 서바이브 끝난건가요? 다른거 하고싶은데 네 힐 끝난거죠 베이비 랩 따로 선택하는거 있어요 뭐 다른게임이나 하는 달리지도 못하잖아 다른거 하죠 별른데 라는 다른거요? 다른거 재밌는거 이거 나나나나나 슬랩배틀? 슬랩배틀? 슬랩배틀은 또 뭐에요? 뭐 그 손있자 손 그 싸대기 때리는거 상대방에 배틀 슬랩인가요? 랩인가요? 팔로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곧씨날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곧씨날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을까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방 만들 수 있나요? 방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어이구 됐어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플레이예요 오늘따라 인원이 많이 없지만 원래대로 하면은 인원이 많은 곧씨날이에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뭐 이거 못들어가 왜 스피드! 공개서버인데요? 공개서버에요? 관계없어요 공개서버여도 아 그냥 공개서버 들어야지 네 그냥 뭐 흠 가 갑자기 서버에 왜 누군가 있다 했더니 좋아요 좋아요 게임은 재밌게 하는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알겠죠?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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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하는거에요?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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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신 들어가는 수행평가입니다 아 수행평가라고요? 아 제 총에 원신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아니! 아니! 뭐야? 이건 뭐야? 왜이래? I'll be back 오케이 Yeah! 자 들어오셨나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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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지 이게 바로 control 컨트롤 어?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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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바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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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컨트롤 어 뭐야 컨트롤 뭐야 바로 커 커 아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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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타이쿤 같으니 들어가야겠네요 타이쿤 임시 이용 제한 글리치 버그 남용 임시 이용 제한 폭발 이용 제한 빠르죠 이게 바로 고뜨 날잇 ük 큐더블리아님 어서오시구요 eto famine 빨간색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로와요 션피 어디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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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은 못들었어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 뭐야 떨어졌다 임마 아 뭐야 떨어졌잖아 몰라요 이거 막 그 때리는 거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미니게임 할까요? 미니게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지금 마우isc 멤버들 뽀르뽀뽀뽀뽀 뽀르뽀뽀뽀 그쵸 그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거를 떨어지나 이렇게인데? 떨어지진 않네 오 블랙빛님 오셨구만 일로와요 잡아 잡아드리겠습니다 블랙빛님 들어와요 빨간쪽으로 들어가요 뭐하세요 아 진짜요? 오 뭐야 아니 잠깐만 저거 너무하잖아 이게 바로 피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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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떨어뜨려도 있겠습니다 다쳐 그렇지 어 누렸어 어어어어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야 근데 이거 소리가 되게 좀 그렇다 안녕 난 곧심이라고 해 오지마 오지말라고 이렇게 가는건데 으아아아아아악 저거 먼저 댕기자기 오 갓 잘가요 제가 아 이런 먼저 떨어지다니 제가 떨어진대 아 안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좋아 저 마지막 안돼 아아아아아아악 아우 와 왜이렇게 안심인거야 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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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áz 와홌저칼 장난아닌다 도 gla자 아니 나 이렇게거 그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 незобщ 뭐지 이거 뭔게임인지도 모르겠구 어떻게 하는건지도 모르겠구 우와아아아악 어으 시끄러워 우와아아악 우와아아악 우와아아아아악 우와아아악 와 나 저 칼 그저 마리오 소리가 안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니 고시나리 그렇게 재미니 재하니까 재밌어요? 재미냐구요?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아우 슈트 슈트 뭐야 어떻게 된거야 때려 때려 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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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없애 버려 이번엔 컨트롤 컨트롤 오우 와우 와우 이끄까지 생존했어요 헛!! 아 우와아아아 감기 걸렸는데 더 심해질 것 같애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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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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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보내 버리겠습니다 가요! 아 가세요 아 가아아아 으하핳 왜 내가 가는거죠? 트래지크 이벤트 인 히스트리 사니 방금 전 쇼닉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뭔 게임인지도 모르겠어 저기 실내 배틀은 그렇고 역시 미니게임이 가장 재밌지 미니게임 뮤비 smith 튕기지 말없이 미니게임 계속 하는건데 알겠습니다 귀신이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우리는 많이 안오시는구만 나나 나 플레이 들어오실 분이 계실라나? 안계시면은 테트리오로 가야겠다 계신다 다행이다 그럴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야 테트리오 갈까요? 나도 테트리오 하고싶다 끝은 다음에 다음에 끝은 다음에 이거 다음 이거 게임 안하겠습니다 닫기 4 4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